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코리아 FB 김성환 팀장, ISIC E3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성환 팀장님, 오늘장에서 움직이는 종목 알아볼까요? 오늘장에서 눈여겨볼 종목, MPC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폐배터리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에 MPC가 오늘 급등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폐배터리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고 신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소식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7일에 어제 발간한 지속가능 보고서에 이 같은 폐배터리 사업 전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8에서 10년 정도 사용하면 잔종 용량이 기존 대비해서 70% 정도로 줄어듭니다. 현대차는 이 같은 교체나 폐기대상인 폐배터리를 에너지 저장장치로 재사용하거나 원자재로 추출해서 재활용할 예정인데요. 현대글로비스가 전 세계의 폐차장이나 딜러점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 회수하고, 글로비스에서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용기를 개발해서 특허까지 지금 취득했습니다. 현대차는 수거한 폐배터리를 ESS, 에너지 저장장치로 재사용하는 실증 사업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 수거한 배터리 중에서 최상위 품질의 배터리는 현대모비스가 재제조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이 대표적인데, 현대차그룹의 폐배터리 사업은 재사용, 재활용이 아니라 재제조를 하겠다는 겁니다. 폐배터리 기술력은 향후 전기차 사업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으로 꼽히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로 좀 눈여겨볼 NPC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 업체입니다.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 개발하고 특허까지 취득한 상황인데요. NPC가 향후 국내 최초의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폐배터리 관련주로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NPC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늘 장에서 한 19% 넘게도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는 윗골을 달고 은봉으로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래도 12%대 분출을 내고 있고요. 8,750원의 흐름으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NPC 얘기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도 같이 얘기 들어볼까요? 이슬희 전문가님. 네, 일단 부산주공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후 들어서 굉장히 좀 밀렸는데, 좀 단기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이런 제동장치 장비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이제 중국이 도시봉쇄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글로벌 어떤 그런 물류 대란이 조금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트럭에 대한 어떤 개체수가 좀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동사의 이런 트럭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올해 이제 11분기만에 처음으로 지금 흑자 터널 라운드를 좀 달성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이제 지속 가능하냐 이게 좀 문제인데, 장기적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올해는 좀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이제 올해에 들어서부터 환율이 굉장히 강세입니다. 아무래도 달러 강세이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순 이익에 대한 마진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전년된 동기 대비보다는 훨씬 더 마진에 대한 이익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중국이 봉쇄 정책을 언젠가는 좀 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사의 어떤 흑자 포인트 자체는 이제 중국이 이제 중국이 도시 봉쇄 정책이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저절로 이제 봉쇄가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물류 대란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전년도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장기적 성장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 이제 농기계 관련 주로써 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주로도 엮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단기적인 테마 관점에서는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기자1호